가자. 바로 가는 거예요? 바로 가는 거죠. 긴장되지? 네. 어린이는 긴장하나 가야지. 형은 뭐라고 소개할 건데? 함께해 주셔. 그럼 치즈도 좀 넉넉하게 설명해 드리고. 잘할 거야. 일단 시간 없어. 빨리 나서야 되는데. 고성이 아니지. 바로요? 바로, 바로. 바로 하세요. 올라가서, 올라가서.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안경을 보셨으니까. 썬다슬을 이제 어두워지는데. 이거, 이거 보이지 마. 거의, 거의 건달 같아. 아, 지금 거달. 얼굴 보이드리고, 얼굴 보이드리고. 가운데. 어린이! 안녕하십니까? 어?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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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 어린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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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김성우입니다. 어린이! 많이 어르신인데요? 아니요. 죄송하다고요. 죄송합니다, 어르신. 식사하셨습니까? 뭐야? 많이 어린이. 형님 왔어, 형님. 어르신, 죄송합니다. 여기 TV 프로그램 한 끼 좀 시작해서 나왔는데요. 어르신, 저녁 학교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는 학교입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어린이! 뭐야? 아, 세상에. 어린이! 김보석입니다. 뭐야? 어? 차 들어오신다. 차 들어오신다. 뒤로 쭉 빼시면 됩니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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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안녕하세요, 이경기입니다. 어린이! 어린이! 식사하러 오셨구나, 집에. 차를 대세요. 어라,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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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예, 불치고, 불치고, 불치고. 예, 좋습니다. 보석한테 물어봐봐. 식사하자, 식사할 수 있냐고. 오케이! 아하! 나이스, 고추차. 박혜인. 아니야, 물을 잘 안 먹겠습니다. 어린이 김보석 씨, 영화배우. 어린이! 육백일, 육백일. 어, 예. 왔다. 안녕하십니까. 영화배우 김보석입니다.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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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 밀어봐. 네가 너무 부담스러운가 봐.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영화배우 김보석입니다. 해드리신가요? 아, 예. 저기. 저를 아십니까? 모르겠는데요. 어린이! 마무리! 아니, 마무리 아니에요. 출입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여기건 감사합니다.